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mcx 레틀러 입니다 mcx 레틀러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mcx 레틀러를 중고로 일단 구매를 메모지를 쓰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중고로 구매한 것은 좀 즉흥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얘가 새벽에 자는데 잠이 안와서 이제 tv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메모리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구매를 할 때 상태가 뭐 당연히 안좋은걸 알고 구매를 했고 어 뭐야 작동이 안된다 좀 문제가 있다 단발에서 뭐 연발이 터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받아보니까 아주 거의 일단 첫번째로 제가 받았을 때 작동이 안됐습니다 작동이 안됐고 격발 자체가 안됐어요 격발 자체가 안됐고 격발 안되는 거야 뭐 제가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녹이 녹이 전체적인 녹이 너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이제 소염기 소음기 앞부분에 어 전 쓰셨던 분이 이렇게 저처럼 블루캔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블루캔을 장착을 했는데 어 이거 이게 뭐 순간접착제로 발라놨는지 이게 안빠지더라구요 결국에는 제가 그걸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지금은 이제 칼파 작업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아직 어 순정 소음기 요 안은 또 비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안에 원래 이너바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은 다 비어있고 그리고 요 세트 요거는 요렇게 하얀색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칼파 작업 할거에요 요기랑 요기랑 칼파 작업을 새로 하기 위해서 지금 뽑아 놓은 상태라서 요거는 지금 아직 작업을 못해서 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제가 블루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캔 트레이스를 달아놨고 어 일단 핸드가드 핸드가드도 지금 장착을 안 해놨습니다 장착을 안 해 놓은 이유는 핸드가드 아래쪽에 있는 이 핸드가드와 제가 요 부품 있죠 보여드릴게요 요 부품 요 부품에 있는 나사 하나가 그 나사산이 다 망가졌더라구요 나사산이 다 망가져 가지고 어 거의 빠지지 않는 상태 하나만 정상적으로 빠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갈아내고 그 저기 갈아내고 나서 그걸 나사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냈고 지금은 이제 하나만 살아있는 거죠 일단 일단 나사를 하나를 구해야 되요 지금 저도 지금 나사를 아직 못 구했어요 아무튼 어 요 나사를 하나 더 구해야 됩니다 요기 들어가는 mcx 밑에 레일에 들어간 나사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못 구해서 혹시나 구독자 분이 이 나사 하나 여분이 남은 게 있으면은 제가 어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구매를 할테니까 좀 파십시오 나사가 잘 없더라구요 아무튼 요 핸드가드도 지금 장착을 해야 되고 음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녹 제거 였습니다 그래서 완전 올 분해를 했죠 올 분해를 해서 일단 그 wd 40으로 철 수세미 같은 거 있어요 제가 그걸로 다 갈아 냈는데도 안 돼가지고 어 어느 정도 복구는 했습니다 하루 정도 약품에 담가 놓고 해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처음 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됐죠 어 이쪽도 그리 이쪽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하지만 문제는 안쪽에 있는 해머 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지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까 사용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자기가 상부가 빠지고요 요 안쪽에 있는 부품들 요 안쪽에 있는 부품들의 녹이 정말 많이 쓸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부품 말이 안되게 그래서 어 이거는 닦아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 갈았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여기 투스테이지 트리거랑 해머랑 이거 다 교체를 하면서 순정 부품 vfc 순정 부품을 그대로 뒀더라구요 그래서 다 교체를 했고 또 작동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 어 노커락 스프링이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고 또 연발 터지는 것은 요 뒤쪽에 있는 요 셀렉터 오토 셀렉터 있잖아요 오토시어 요 부분 조립불량 그리고 문제는 동봉된 요 버전3 요 젠3 탄창 있죠 버전3 탄창에 이 닙이 부러져 있어요 립이 부러진 건지 안건지 모르겠는데 요 안에 립이 지금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 탄창을 체결을 하고 사격을 하면 문제가 뭐냐니까 그 이거 2탄창을 꽂고 사격을 격발하면 첫발에 당기면은 우리가 피스톤을 담기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 보여 드려야 되나 이게 재현이 되려나 2탄창을 놓고 체결을 하면은 지금 요 피스톤이 이렇게 노즐이 요 증상 있죠 요렇게 지금 안 딸려 오잖아요 그러다 끝에 달려오는 증상 어 이 증상이 너무 심해요 어떨 때는 딸려 올 때도 있고 안 딸려 올 때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탄창 지금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요렇게 요 탄창으로 하면은 격발이 잘 됩니다 근데 이 탄창으로 하면은 격발 안돼요 이 탄창 왜 격발이 안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탄창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탄창을 쓰지는 못하고 이 탄창은 한번 제가 싹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동은 잘 되게끔 세팅은 했고 어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호법 하는 돌리는 이 부분이 안 돌아가요 거의 안 돌아갑니다 손으로 돌리기 힘들 정도 일자 도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돌려야 될 수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호법 챔버 부분도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색까진 게 너무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지만 이거를 원래는 좀 웬만큼 작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조금 돈을 들더라도 세라코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굳이 이기에 세라코트 비용이 그래도 20이 넘을 텐데 거의 30만원 가까이 할 텐데 좀 무리고 또 스크래치 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기 요 부분 여기 있는 요런 부분들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는 일단 생각은 얘를 제가 자가 도색을 할까 싶어요 댓글에 착색 블랙 스프레이를 뿌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연해색이라든지 탄색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어 제가 이거를 작동이 지금 격발되는 것까지는 테스트를 했고 마무리를 했고 챔버를 이거를 옵션 챔버가 심이 많은 정도 하던데 그거를 바꾸기에는 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굳이 제가 이 거의 좀 상태 안 좋은 거를 그 돈을 주고 산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좀 돈을 안 들이는 선에서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려고요 앞부분에 제가 녹을 제거를 하고 이런 영상들은 찍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각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각인을 하려면 또 비용 다 돈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거를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살려 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무튼 최대한 살려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 부품들 안 쓰는 부품들이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공짜로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받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금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MCX도 지금 얘를 세팅을 바꿔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부품은 지금 다 샀는데 아직 조립을 못 했어요 일단 R총 리뷰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리뷰들 그리고 또 제가 CPC 컴포니로부터 광고 영상 받은 것들 요새 뭐 벡터옵식스 광고 오라이트 광고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찍어야 되고 T238도 지금 제품 아이고 제품 지원을 받았는데 받는다고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유튜브로서는 정말 행복한 일이죠 뭐 제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광고들을 받는다는 게 왜냐면은 저도 또 뭐 구독자가 많은 대형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이나마 광고를 해야 저도 좀 영상 찍는 보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MCX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좀 멋지게 이쁘게 세팅을 해서 요 뒤쪽에 좀 걸어놓는 영상으로 한번 돌아왔으면 싶네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최대한 제가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살려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제거 다 하고 웬만큼 다 살린 거 만족합니다 일단 다시 전부 분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분해를 하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요 GBB 상부는 뭐 그냥 잘 몰라도 분해 조립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하부 안에 있는 헤머랑 뭐 이런 노커 셀렉터 이런 부분 분해하는 영상이 해외 영상 좀 있는데 찾기 쉬운 제가 알아보기 쉬운 영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요 분해 조립 영상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영상으로도 한번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